안녕하세요. 마더텅 승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우리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23학년도 경찰대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세집합 A, B, C가 있습니다. 그때, 와... 선생님, 저는 이거 안 풀래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세집합이 있고요. 복잡하게 생겼어. A압, B압, C에 모든 원소가 나타내는 도형을 X라고 하자. 도형 X와 곡선 Y는 마이너스 루토 3의 X제곱 플러스 2가 만나는 점의 Y좌표를 C라고 하고요. 둘러싸인 부분은 알파, Y는 마이너스 루토 3의 X제곱 플러스 2와 Y는 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베타라고 한대요. 뭐지? 지팍 X랑 C? 몰라요. 모르겠어.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하라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넓이가 한 번 나왔고 넓이가 두 번 나왔죠.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부터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이 도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넓이까지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A, B, C를 해석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A, B, C를 해석하는 게. 자, 그래서 A를 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크아, 코사인 세타가 막 있고 막 사인 세타가 있고 세타가 있는데 E 플러스 E 와, 어렵다. 안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지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는 뭐 아예 그냥 남이고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보니까요. 잘 봐. 결과적으로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X자표에 코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Y자표에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X자표에 코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Y자표에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느낌 안 오시나요? 느낌 오셔야죠. 코사인의 정의가 뭐냐고. 반지름이 1자리인 원일 때 동경 세타를 그었고 그때의 교점에 X자표가 코사인이고 Y자표가 사인이라고요. 근데 지금 얘는 2코사인이잖아. 반지름은 얼마짜리인 원이 있었던 겁니까? 2자리인 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림은 나중에 좀 크게 그릴 건데 반지름 2자리인 원이 있었어요. 반지름 2자리인 원이 있었고 그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간 거라고. 3분의 파이만큼 그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때 요 녀석을 그치? 요 녀석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다시 반지름 2자리인 원이었거든? 원점이었어. 중심이. 근데 걔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요 녀석이 되는 거라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의 각도가 유지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건 요 녀석이 살아남았을 거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해가 되셨다라면 얘가 보여야 되겠죠. 똑같이 이 코사인 이 사인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잖아요. 얘는 플러스 2입니다. 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라는 거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중심이 마이너스 2만큼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찍힐 거고 빠바바바밤 이렇게 찍히겠다. 근데 이번엔 각도가 3분의 2부터 3분의 4파이입니다.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다. 요만큼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빰밤 돼서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겠다. 따라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좀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볼 거고 중요한 거는 요 좌표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결국 요 끝라인은 마이너스 2였고 요 끝에까지 간다면 끝에 부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요 끝라인은 마이너스 4로 끝났겠죠. 그리고 요 끝라인도 얼마나 끝났겠어? 4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요 요 라인을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라인을 찾을 건데 원래는 여기 원래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잖아. 3분의 파이고 반지름이 2짜리잖아요. 그렇죠? 반지름이 2짜리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아 여기 길이 1일 거다. 여기 길이 루트 3일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중심이 마이너스 2였잖아요. 여기서 1만큼 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3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3 될 겁니다. 대신 Y 좌표가 루트 3이었잖아. Y 좌표가 루트 3일 테니까 아 여기 2를 기준으로 루트 3만큼 내려간 지점 루트 3만큼 올라간 지점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 마찬가지 라인에 쫙 생겨버리겠죠.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디가 남는 거냐면 X축, Y축이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남는 거라고 라인이 부채꼴로 이렇게 그리고 요 라인은 똑같이 맞춰져 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C를 받을게요. C C를 봤더니 와 엄청난 녀석이 들어갔습니다. A 쿤마 B를 C의 원소라고 하는데요. A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래요. X 좌표거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입니다. B가요 2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한마디로 요 라인에서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니까 결국 우리한테 요 도형을 던져준 거겠네. 이에 대해서 합집합이 되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금만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본다면 큼지막하게 그려본다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1, 2, 3, 4 여기 3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아 힘들어. 한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한 요 정도의 선이 쫘악 생길 거고요. 선이 생길 거고 또 2 플러스 루트 3이잖아. 1, 2, 3, 4 한 요 정도? 요 정도의 선이 쫘악 생길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 2짜리인 부채꼴이 하나 생기겠다. 반지름 2짜리인 부채꼴이 하나 생기겠다. 그 중심의 좌표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중심의 Y 좌표는 2가 될 겁니다. 요렇게 접하는 형태였죠. 요렇게 원래는 원래는 접하는 형태. 아 그래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4 됐어요? 그리고 얘는 원래 어... 중심이 있었고 아... 중심이 있었고 아... 어... 요렇게 여기가 60도, 60도, 120도 짜리였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집합 X 찾았습니다. X의 도형은 요 녀석이 될 거라고. 후...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겁니다. 자, 문제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집합 X가 있대요. 도형 X가 도형 X와 곡선 Y는 마이너스 루트 3의 X제곱 플러스 2가 만나는 점의 Y 좌표를 C라고 한대요. 집합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알파라고 하고요. 곡선이랑 직선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베타라고 한대요. 아... 문제 마무리 지워볼게요. 자, 넘어가서요. 여기에 곡선이 있는데요. 그 곡선이 있기 전에 일단은 뭐가 나왔냐면 그냥 이 집합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알파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첫 번째 알파부터 찾아주자고요. 알파부터. 자, 알파를 보면은 요 녀석이 반원이 아닙니다. 부채꼴의 일부분들이죠? 부채꼴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요... 뭐라고 할까? 요거의 넓이를 S1이라고 할 거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주고요. 그치? 플러스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게 알파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요 넓이를 찾을 건데 요 넓이는 바로 못 찾잖아요. 어떻게 찾아야 돼? 샹, 샹 부채꼴의 넓이에서 빼줘야 되겠죠. 누구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겠다. 요 녀석이 S1이구나. 그럼 S1부터 빨리 찾아본다면 여기에 각도가 몇 도입니까? 120도. 3분의 2파이죠. 반지름 얼마짜립니까? 반지름 2짜리였습니다.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삼각형 구해야 됩니다. 반지 여기 2, 2짜리고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2분의 1 곱하기 A, B, 사인 세타죠. 사인 3분의 2파이는요.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고요. 2분의 루트 3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2 여기에 있는 2 여기에 있는 2 여기에 있는 2 제껴질 거고 계산하면 여기에 있는 2 여기에 있는 2 제껴지니까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할 건데 직사각형 넓이는 바로 구해보자고요. 여기에 길이가 얼마고요? 6이고요. 여기에 길이는 2 플러스 루트 3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뭐하면 되는 거고 빼면 되는 거잖아. 빼면 그래서 빼니까 2 루트 3 나옵니다. 2 루트 3 그래서 어 12 루트 3이 넓이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알파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 S1의 넓이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 두 배 때리니까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거기에 12 루트 3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8파이 플러스 10 루트 3이 되는 거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베타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고요. 베타는요. 요 X랑 Y는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 플러스 2였나? 그 녀석이 둘러싸인 부분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 플러스 2는 간단하잖아. 꼭지점이 0,2일 거고 뭐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우리 여기 부분 넓이 구하면 되는 거거든. 너무 간단하잖아. 이차함수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 거고 이 교점이 필요할 거고 Y는 C 요 만나는 점 Y는 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써있습니다. 교점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계산 때려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 플러스 2가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만나는 점이다. Y는 C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빰빰 지워지니까 너무 편한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때려야 될 거고 어디서 2차에서 요 녀석을 넘긴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 플러스 루트 3 DX를 때려주시면 넓이가 나올 겁니다. 자 적분 그냥 그대로 때리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과 1이 어차피 요 녀석의 어... 근이잖아요. 공식 때릴게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이건 공식에 나오는 베타 알파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니? 어... 2의 3제곱이잖아? 6분의 8 루트 3 3분의 4루트 3 되는 거 알 겁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바로 가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래. 얘가 베타잖아. 베타. 그러니까 알파 3분의 8파이 플러스 10루트 3에서요. 3분의 4루트 3 빼줄 거고요. 3분의 8파이 나올 거고 얘가 30루트가 되겠죠?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6 루트 3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그때요. 어... P가 8이고 Q가 얼마냐? 26인 게 나와있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P 플러스 Q의 값입니다. P 플러스 Q의 값이니까 34가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 문제는 해석을 못해서 못 푸는 집합 X가 이 X라는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깨우치지를 못하면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겠죠. 어... 그래서 거기서의 느낌은 어디서 눈치를 챘어야 됐다? X의 코사인이 있고 Y의 사인이 있네? 어... 끝났네. 너무 대놓고 뭐예요? 너무 대놓고 삼각함수의 정의죠. 그래서 원을 떠올리셨다라면 어찌어찌 해결이 됐을 거고 원을 떠올리지 못하셨다라면 어... 그냥 포기를 하셨겠네요. 그래서 눈치는요. 그냥 X의 코사인 Y의 사인이니까 딱 보자마자 아이쿠야! 이런 게 느껴지셨어야 돼요. 평행이동해서 만든 녀석들이고 그래서 그 이유의 부분은 사실상 음... 그냥 조각 맞추기의 개념이죠. 조각 맞추기 조각 맞추기 조각 맞추기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정답은 얼마였죠? 음... 정답은 34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아멘